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칼리눅스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답변을 달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칼리눅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할지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칼리눅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왜 칼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칼리눅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영상으로 많이 이제 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책을 쓴 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칼리눅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의에킹 이것을 만든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모의에킹 관점으로 도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칼리눅스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도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거를 이미지를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관심있게 이걸 만드셨던 분들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회사죠 회사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던 분들이 이러한 절차대로 이 절차가 뭐냐 어플리케이션 쪽에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도구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팬테스트 우리가 모의에킹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절차나 그런 한목들에 대해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요러한 것들을 한목을 전단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의에킹 할 때에도 위칼리 리눅스를 사용을 하던 아니면 요거를 윈도우에다가 직접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던 아무튼 요 도구들이 대표적인 것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할 때 이제 만약 앱맵이라는 걸 포트 스캔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앱맵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사용 도구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전 분석 같은 경우에 닉투나 버퍼 스위터 아니면 혹은 프로 버전이 있으면은 app 스캔이 아쿠에티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 오픈소스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용 솔루션보다도 당연히 기능적인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오픈소스 도구로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상용 도구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요. 또한 그 상용 도구라는 것은 보통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고객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컨설팅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들 또 뭐 몇 개 큰 워이킹 컨설팅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용 도구를 크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오픈소스가 되어 있는 거이고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할까 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메타 스프로이트나 뭐 버프 스위터 기타 등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윈도우에서만 이제 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면서 보고서도 쓰고 같이 쓰다 보니까 윈도우 버전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많이요. 근데 꼭 모든 것들을 다 윈도우에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오픈소스 두고들은 거의 다 대부분 파이썬이나 아니면 이제 펄 환경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루비 환경들, 메타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루비 환경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윈도우 쪽에서 설치해가지고 맞춘다 환경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구들이 가까이 있는 이 도구들이 이제 서로 서로 같은 다른 도구들하고 연계를 해서 또 결과를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윈도우에서 물론 이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펜테스트 박스 같은 경우나 그런 도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설치하고 뭐뭐 하면은 또 이제 우리 백신 쪽에서 많이 또 잡아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윈도우 쪽에서 환경들을 꼭 설치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인 것이죠. 의문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제 칼리누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환경 같은 거 구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계 도구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윈도우에서 맞출 그런 시간을 들으니 차라리 칼리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칼리누스에서 확실하게 활용하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모이헤킹 쪽에서 그 단기 기간 그러니까 굉장히 2주나 3주 뭐 이렇게 단기 기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대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도요. 그런 곳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저도 사실 이 칼리누스를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은 대기업 다닐 때 그 다음에 금융기업 다닐 때 이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많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야 할 때 이런데 이제 칼리누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헤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제 매뉴얼 해킹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뭔가 버프 스위터만 사용한다 프록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죠. 고객사가 어떻게 어떤 진단들을 원하는지 전수 진단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매뉴얼 진단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리얼하게 어떤 시스템까지 리얼한 해킹들을 원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큰 기업 쪽에 다니면서 생각한 것은 기업 내에다가 이런 진단 도구들을 하나 구축을 해서 이력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이게 제가 아마 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칼리 리눅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칼리 리눅스 공부 방법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선은 칼리 리눅스는 리눅스 기반입니다. 데비안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를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리눅스 데비안. 근데 이제 명령어들을 정말로 명령어나 우리가 이제 뭐 공부 보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공부들을 하게 돼요. 네트워크 시스템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깊은 공격, 심화 공격들, 심화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FTP 서버를 구축할 이유로 없고 HD 서버도 가끔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메일 서버 같은 경우 구축할 일이 거의 많이 없을 것이고 아무튼 이런 구축 기법에 대부분이 이제 리눅스 책들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바이블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단계적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지만 한 번 정도는 공부하셔도 괜찮지만은 항상 저희들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항상 보안적으로 공부를 좀 집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명령어나 아니면은 보안적인 보안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시스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한다면은 주의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를 꼭 보시면서 이런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보안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저도 바이브를 보면은 명령어들 다 모르죠. 이걸 누가 외우나요? 그렇죠. 누가 외우지도 않고요. 잘 쓰는 것들만 여러분들 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외워서 쓰면은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끔씩 멋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눅스 우리가 윈도우에 대해서 이해를 우선은 명령어를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도구들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파이썬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고 보안하고 해킹 쪽에서 파트에서 보안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70%에서 80% 정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밖의 오픈소스들이 거의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도구들을 좀 더 코드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거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스포로이터죠. 최근에 제가 메타스포로이터 강의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메타스포로이터 같은 경우는 루비로 되어 있습니다. 루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루비 기반에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메타스포로이트나 그런 것들 안에 있는 어떤 공격 코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작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하냐 루비로 하냐 펄로 하냐 아니면 시언으로 하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좀 많이 추천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면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에서 전부는 없습니다. 제일 좋잖아요. 유튜브 시언도 나오고요. 화면만 보면 대충 이렇게 호기 하나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 것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당연히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아마 제 채널이나 아니면 한국 채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스포리트나 메타프리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하실 때 항상 이제 필터들을 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타스포리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온 거 뭐 이번 달에 나온 거 최신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많이 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재미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의 같은 거나 개념 같은 거 설명할 때 당연히 영어니까 저도 힘들죠. 들을 수가 없죠. 저도 잘 못 듣거든요. 영어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수 같은 거 보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죠. 꾸준히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글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뭐 메타스포리트라고 찾으면 메타스포로이트의 메타프리터라는 것을 메타프리터라는 것을 내가 찾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주제를 했었네요. 메타스포리트, 메타프리터하고 항상 도구에서 이제 그 최근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서 최근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구글이잖아요. 구글에 통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지속적이다. 이거를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내고 모든 것들 다 이해하려면은 힘든 것이고요. 정말로 몇 년이고 계속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면서 공부를 얻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뭐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유료강이던 무료강이던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굉장히 일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정보의 모든 일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칼리눅스라는 것은 우선은 리눅스라는 그런 명령어, 기본 명령어들 많이 알고 계시면 가실수록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이런 파이썬 같은 경우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터부죠. 기터부나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터부죠. 기터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터부에서 이제 뭐 단어들이 있죠. 그런 공격기법의 그런 단어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exploitdb.com 쪽에서 여러분들의 공격코드를 꾸준히 찾으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가 얼마 안 걸리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칼리뉴스 이숙해지는데 뭐 한 5일 정도에서 이렇게 그 정도면 거의 다 다 이숙해지고 실제 공격코드를 직접적으로 찾고 공부하는 데는 한 달 이내로 하면은 다 그렇게 찾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